지금부터 약 13분간 딴지 카페 매니저의 광고 시간입니다. 본 방송은 약 13분부터 시작하니 스킵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얘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간단히 말하면 홍시 주스예요. 홍시? 네. 걔는 유자 초코. 유자의 초코? 네. 이거는 무슨 대추차네? 네. 대추 생강차. 아, 생강도 있어? 네. 대추 생강차.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마사오. 진짜야? 이게 마사오야? 이거는 가카야 토스트입니다. 가카야 토스트? 네. 아, 토스트? 실감한 게 박혀있네? 박혀있는 건 올리브. 토스트 맛있다. 네. 그리고 뭐 꿀 같은 거는? 그거는 카야잼. 카? 야잼. 카야잼? 싱가포르 전통 잼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네. 그럼 뭐 그 수많은데 지금 하필이면 싱가포르 전통 잼을 넣었대? 아, 이게 제가 만들었을 때 잠깐 핫했던 잼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발라봤어요. 아, 이게 지금 위에 벙커. 카페에서 신메뉴를 내놨는데. 아니, 헌 메뉴에거든요. 헌 메뉴야? 네. 형 꼬비면서 얘기하지마. 간지러워서. 꼬비면서 얘기하지마. 헌 메뉴를 내놨는데. 헌 메뉴 두 개와 신메뉴 두 개. 광고하고 싶다고? 네. 해봐 그럼. 우주 최강 여신 아키짱의 딴색. 근데 아키짱이 누구네? 저요. 우주 최강이라는 근거는? 그거는 호. 호. 아, 그냥 호. 아키짱이 뭐 가을에서 온 거야? 아키? 아, 이거 저 1드 프라이드 보셨어요? 몰라. 기부타쿠 나오는 거.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아키인데. 제가 그 드라마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홍보 시간이 아니라.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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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초코랑 뭐 이런 저 홍시 주스 홍보 시간이니까. 내가 물어봤어. 아 마사 언니 너무 쿨해. 아 진짜. 나도 물어봤어. 우주 최강의 근거가 뭐냐고. 그냥 호다. 호. 앙뜨. 메뉴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신 카야토스트. 저희 깐지 랜다. 깐지. 깐지. 우리 회사 어디 다닌지 아는 거지. 우리 회사에서. 저 착각한 거 아니야? 딴집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딘진 아니야? JTBC 뉴스 룸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이거 역시 선석기인 줄 아는 거야. 약간 그러고 보니까 약간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지. 빨리 광고를 하고 가. 이거 딴집 카페 대표 토스트인데요. 가카야 토스트예요. 그래서 하바티 치즈랑 올리브. 그리고 카야 잼을 발라서. 아주 맛있게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총수가 혼자서 세 개는 아주 거뜬히 드시는. 그럼 대표적인 딴지 메뉴이고요. 치즈 들어가면 웬만하면 맛있죠? 네. 네. 이거 하바티 치즈. 하바티 치즈는 뭔데? 그냥 하바티. 니 모르는 거 아니야? 니 모르는 거 같은데? 그렇게 자세하게 묻지 마. 아 그래? 그냥 하는 거야. 자동차 신차를 개발했어. 그러면 모델이 홍보하러 나오잖아. 이 엔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라 그러면 모를 수도 있잖아. 나는 그냥 엔진이 뭔지 물었잖아. 아니야. 여기서 엔진은 카야 잼이야. 카야 잼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겨울 신메뉴 유자초코입니다. 유자초코 별로 맛없을 것 같은데. 마선이 한입. 먹어봐. 오빠. 맛있지? 오 괜찮네. 그거 봐 나도 한입 먹어도. 오히려 괜찮네. 맛있죠? 이거는요. 딴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저의 유자초코가 1등을 해서 당당히 맨 위에 올라갔습니다. 초코 코코아 같은 핫초코에 유자 맛이 녹아들어 있는 게 가능하네. 그러세요? 맛없을 줄 알았네. 괜찮아. 그래서 원래는 제가 외국 나갔다가 면세점에서 김치초코 한동안 마음에 들었던 선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새로운 초코를 개발해보라고 했을 때 김치초코랑 고추초코랑 고추초코?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유자초코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탄생하게 된 게 아니지. 뭐 오빠 탄생되었습니다. 오빠도 이상한데? 탄생시켰습니다. 억지로 탄생시켰어. 억지로 탄생했어요. 아니 근데 김치초코라는 게 있어? 아니 그거 있잖아요. 면세점 같은 데서 김치초코 되게 많이 팔어. 그래? 일본사람에서 김치김도 팔어. 김치김은 또 뭐야? 김인데 김치 맛이 나는 거지. 왜? 그러니까 넘도에 가면 봐라. 얘는 마사운데 생긴 게 죽돌이야.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런 건 되게 근데 의외로 많이 사다. 김치초코? 그거처럼 뭔가 하려고 그랬더니 유자초코를 만들었어. 소 뒷걸음으로 만들었어. 맛있어 근데. 네.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저는 제 입에서 음료를 마실 때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 온대 주스입니다. 이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얼척이 없어서 웃음이 난다. 뭔가 드립을 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주스 이름이. 네. 자 줘봐줘. 총리 줘봐. 자 청취자 여러분. 딴지 벙커 카페에서 파는 홍시 주스의 이름이 저는 제 입으로 음료수를 마실 때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 온대 주스. 무슨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그 대장금에 나오는 대장금. 왜 했는지는 모르겠네. 아니죠. 음료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목이 타서 두 잔 사 먹게 만들겠다는 꼼수로 지어봤습니다. 홍시맛이 맛있다. 너네 카페 직원들은 일 안 하고 이러고 있니? 이러고 노니?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전에 낸 사람이 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손님들이 오시면 이 이름을 부르고 싶으신데 못 부르고 다른 음료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아니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분들. 이 이름을 불러야만 주는 거야. 그렇죠. 이 이름을 다 불러야지만 줘요. 야 매니저야 장사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장사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기 너무 부끄러워하셨던 분들 당당히 플레임으로 발음하시고 아주 멋진 목소리로 불러주신 분께는 3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장사를 한다기보다 손님들하고 겨루기. 우리말 겨루기만 이런 거. 그래서 제발 홍시를 좀 구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사우님이 콜록콜록 하시면서 드신 감기를 예방하는 천연 성비약. 대추 생강차입니다. 이거 그만 괜찮아. 네. 대추는 열심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한 모금 먹다가 건더기가 입에 들어갔다 다시 먹었어. 아 그래? 그럼 안 먹을래. 상관없잖아. 너는. 상관 안 하잖아. 나도 괜찮긴 한데. 난 목이 칼칼해서 그래. 아 그래. 네.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에요. 만드는데. 그럼 팔지 마. 안 팔면 되려나. 대추 돌려깎기 다 하고요. 생강 편썰고. 꿀이랑 설탕에 아주 일주일 동안 푹 재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맛없는 것 같아서 그냥 설탕을 막 치면 좋겠는데. 저희 딴지 카페가 겨울에는 청을 열심히 판매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전에 주문해 주시면은. 야. 설마 저 음료 한 잔 마시네? 일주일 전에. 아니 안 됩니다. 집에서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 구매해서 선물하고 싶다. 이제 연말이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면 네. 기타 든든 선물. 딴지 마켓 들어가면 있나? 아니요. 이거는 치니 카페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산에 사는 중모 씨가 어느 날 일어났어. 그랬더니 날도 으실으실 춥고 한데. 저는 제 입에서 음료를 마실 때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하시면.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하시 한 것이 온대 주스가 땡기는군. 꼭 그 말을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더니 KTX를 앱으로 예매를 해. 이곳은 한 3시간 반 걸려서 와. 서울역에서 내려서 또 전철을 타. 택시를 타면. 택시를 타면. 한 곳까지 와야 되지. 그래갖고 대학로 벙커를 와. 그래갖고 또 와가지고. 저는 제 입에서 음료를 마실 때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하시면.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 생각하는 것이 온대 주스. 포장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30% 할인해 주는 거지. 30% 할인 받고. 그다음에 그게 일주일 후에 나와. 그러면 나는 걔는 다시 이제 전철을 타든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 KTX를 타고 3시간 반 걸려서 집에 가. 집에 가고 한 일주일 있어. 저럴 때가 기다려야 돼.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왔대. 나왔대.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도무지 나는. 아니 과일청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일청? 그러니까 이거. 아니요 아니요 과일. 대추랑 자몽이랑 레몬. 아 홍시조스는 주문하면 바로 나오구나. 네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추 생강차. 네. 그리고 뭐 무슨 청? 레몬청 자몽청. 이건 일주일 걸린다. 아 선물용은. 선물용은. 아 뭐 이렇게 큰 통에서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500g 1리터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에 마트나. 네. 이런 데 보면은 다 있을 텐데. 왜 굳이 딴지 마켓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카페에 직접 와서 일주일 기다려서 구매를 해서 선물을 해야지. 그걸 납득시켜봐. 그러게.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원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면 식품위생품이 있잖아. 피와 땀이 너가 있으면. 난 모르겠어요. 이게 왜 광고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광고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이버 정성스레 만들었다. 네. 정말 다른 데서 막만들. 공장용이 아니에요. 정말 요원들이. 당연하죠. 아니 아니요. 레몬은 국산이 없어요. 국산도 아니에요? 유기농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농약 팍팍 치고. 유기농은 맞아? 몰라 지금. 유기농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대추생강차. 네. 유자초코. 네. 홍시 블라블라블라. 네. 그 다음에 가카야 샌드위치. 토스트. 토스트. 네. 토스트 맛있다. 어. 토스트 맛있다. 근데 어쨌든. 네. 요 토스트 하나와. 네. 음료 세 가지. 네. 광고를. 네. 한 거죠 지금? 네. 나가 빨리. 고생했대. 우리 저 벙커 카페에 오신 청취자들이 한 분씩. 근데 비주얼은 되게 좋아요. 맛도 좋고 비주얼도 좋아요. 이걸 굳이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려서 남한테 선물하거나 이런 걸 권하지는 않겠어요. 저도 참아.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진 못하겠지만.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맛있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가. 안녕. 근데 너 아까 무슨 냥냥 한다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한번 하고 해봐. 빨리 하고 가라.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사람이 하고 싶으면 다 해봐야지. 네. 주문해서 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리는 과일청. 마법의 과일청이다냥. 그냥 나가. 그냥 가 빨리. 고생했대. 자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고생했어. 맛있게 드세요. 젊을게. 근데 이게 참 만드는 것도 고생이고 노력을 많이 했겠고. 정성님한테 들어갔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납득이 가려나? 그러니까 위에 가보면 무슨 이제 과일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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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이제 뭐. 농약을 빼기 위해서 뭐 소다수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황했나봐. 설명을 다 못하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맞은 있나. 그렇습니다. 자 가자. 마사오와 죽돌이의 아우라연년도 키즈리타. 본 방송은 어떤 방송일까요? 그거 아직 안 바꿨어? 진짜 게을러 빠져가지고. 어떤 방송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브라인 연구. 오늘은 그 2부. 네. 공부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사오님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1부 반성회와. 립봉이다. 일본 문화와 트렌드. 네. 살펴본 시간 이후에. 오늘은 곧 나간지.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이미 공부. 아. 저는 스토리가 지금 너무 또 궁금해요. 어떤 스토리를. 또 우리 또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N, O, N, 4, N, 3 이런 식으로 급수별로 공부하는데 그걸 또 마사오님이. 어떻게 녹여주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 그것봐 들었네. 뭐? 호요요 일기. 아. 그러게요. 호요요 어머님 헌정코너. 호요요 일기. 호요요의 어머님이 호요. 자신의 딸. 본인의 딸을 진실. 어린 그 모습을.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칠날레팔날레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감 없이. 정말 한 톨의 왜곡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팩트만 전달합니다. 그런 코너죠. 참고로 다음 벙커 깊숙이 표지 모델로 호요요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에도 호요요 이제 뒷모습도 올리고 편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올리고. 본개방이나 뭐 다른 방송에서도 호요요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 주시고 계셔서. 호요요의 얼굴을 한번 전면에 이런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게 뭐 처음 안 하려고 작전하는 건가요? 왜 해? 내가 인정해. 제가 뒷태는 이뻐. 아 뒷태는 이뻐요? 아 그렇구나. 뒷태는 이뻐인데. 되게 좋아한다. 지금 봐봐. 뒷태는 이뻐하니까 입이 귀에 걸렸잖아. 근데 웃는 게 그 원피스 애니메이션 있죠. 일본 만화. 거기에 해적 나오는 애가 있어요. 개걸스럽게 생긴. 그 애가 이제 이이이이이이 이런 표정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잖아 지금. 그래서 뭐 다음 달 벙커 깊숙이 나오면은 한번 호요요의 얼굴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반대예요. 반대요? 왜? 아브나잉 이용구의 악영향이 끼쳐질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니린이들이 저 실체를 딱 보고. 뭘 하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벙커 깊숙이를 받아 봤어. 정기구독을 하던 구매를 하던 딱 받았어. 호요요의 정면 얼굴을 봤어. 그럼 제일 먼저 잡칠 태우거나. 그 다음에 아브나잉 이용구의 정기구독 앱을 지우거나. 아 예. 뭐 이렇게 되겠죠. 아 전략을 바꿔야 되나? 또 형 말 들으니까 내가 좀 고민이 되네. 그 신비주의로 가라. 알 수밖에 없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는 아니잖아. 아 예. 형도 나중에 표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코너로 일단 곤나간지 가볼까요 오늘 그럼? 예. 곤나간지. 곤나간지. 오늘의 곤나간지 시간에는 경찰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폴리스. 네 맞습니다. 보통 경찰이라 함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게이삿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찰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막 자전거 타고 순찰 돌고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게이삿 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마와리상 이라고 부르죠. 이 마와르가 돌다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분들을 부를 때 아 오마와리상 오마와리상どうやって上の公園に行きますか?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경찰. 경찰상 이런 식으로 안 부른다는 거죠. 어떤 뉘앙스냐면 일본에는 파출소. 우리나라가 좀 바뀌었죠. 동사무소도 주민센터로 바뀌었듯이 파출소도 지구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일본에서는 그걸 코방이라고 하죠. 조그만 파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방범센터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조그만 파출소. 거기에서 근무하고 마을을 뺑글뺑글 돌면서 순찰하는. 마을을 도는 순찰. 이런 분들은 오하멀리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일본 순사라고 해서 전에는 경찰을 준사라고 부르는 습관도 있었는데요. 순사. 그거는 사실 경찰 계급 중에 제일 최하위 계급을 지칭하는 말이고. 우리말로 치면 순경이죠. 그렇죠. 그 일상생활에서는 오마와리상 이런 걸 말 쓰죠. 그런데 그 오마와리라는 말이 주위를 돈다 맴돈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정식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신입 기자가 들어와요. 횃병아리 기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경찰 마와리로 꼽습니다. 그렇죠. 한 3년 정도는 사회부 기자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사회부 기자에 해당 경찰서. 영등표 경찰서라든지 분당 경찰서라든지 마포 경찰서라든지 지역 경찰서에 마와리라고 하죠. 꼽아놓죠. 그렇죠. 한국에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온 말인데. 그렇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마와리한다고. 그러니까 신입 기자가 경찰서를 뺑글뺑글 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그냥 짱박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마와리 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마소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언론계에서 특히 일본에서 그런 말들이 넘어온 게 많은 것 같아요. 언론계에 굉장히 많아요. 주로 헤드라인 같은 거 뽑을 때도 그거를 뭐 야마 뽑는다라든가. 야 이 기사 씨 야마가 지금 안 잡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편집 쪽에도 레이아웃을 왓구라고 얘기하거든요. 틀이라는 뜻이죠. 아니 틀리가 아니라 틀. 그러니까 틀이란. 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틀리라고 하죠. 틀이라는 뜻이죠. 틀. 틀이라고 하죠. 틀. 틀. 왓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깊숙한 곳에. 특히 전문부대야 쪽에. 건설업. 노가다. 그 안에도 이제 연장들. 정말 많듯이 생활 곳곳에 깊숙이 빨라. 35년 동안 쓸 수밖에 없었으니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곤나칸지 시간에는 게이사츠 경찰이라는 일반 표현이 있지만 주로 친숙하게 우리가 경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럴 때는 순찰하는 아저씨 이런 느낌으로 오마와리상이라고 하시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까 마사원님이 일본에서는 보통 고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명칭은 파출소라고 해서 하슈츠조 라고 있지만 또 그것도 일본에서는 고방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파출소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무조건 고방. 일본에서는 고방이죠. 동네 파출소. 그러면 그냥 고방. 영어로도 적혀 있어요. K-O-B-A-N 이렇게. 그럴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구대. 파출소. 끝이야? 응. 오늘의 곤나칸지에서는. 오늘의 곤나칸지에서는. 경찰과? K-SATS와 오마와리상. 영어도 알 수 있겠네요. 이게 맞는지는 저도 이제 영어분야라고 하면 헷갈리는데. 미국에 가서도. 너 친구를 알아. 폴리스와 쉐리프. 그거지? 폴리스와 폴리스 오피서. 그게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쉐리프는 보안관인데. 폴리스 오피서도 있어? 그럼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부를 때 폴리스, 폴리스 이렇게 부르면 되게 기분이 나쁘대. 되게 예의가 없는 말이래. 아 그래? 어. 그래서 폴리스 오피서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그 폴리스는 뭐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폴리스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 명칭이고. 경찰이고. 사람들을 부를 때는 뭐 폴리스 오피서라고 불러야지 기분이 안 나쁘다던데. 경찰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네. 경찰 아저씨. 아니면. 경관님. 경관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똑같네. 세계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개사 측강. 경찰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마와리상. 마와루는 돌다입니다. 오마와리상. 이렇게 합니다. 끝. 존나 무성의한. 왜? 이번 주 곤나간지였습니다. 짧게 정리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곤나간지 따위 우리 니린이들은 별 관심이 없죠. 호요요는. 호요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코너 이름 안 정해졌잖아. 아니 호요요 일기. 호요요 일기야? 호요요 일기라고 정했었나? 근데 내가 그랬지. 우리 니린이들은 꼭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 한다고. 분명히 했다니까. 닉네임 기억난다. 폴 짓거리 전문. 닉네임 폴 짓거리 전문님께서. 내가 이분 그때 반성회 때 읽은 거 기억나.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닉이 기억나. 폴 짓거리 전문. 폴을 영어로 적으셨네요. 이분이 역시나 우리 니린이들 시키지 않은 짓을 했어요. 코너명을 호요요는 왜 그러는 걸까요? 보다는 호요요의 신비한 세계가 더 좋을 듯 합니다. 이거 보니까 형 말대로 그런 것 같아. 호요요한테 뭔가 신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난 신비한 느낌은 모르겠고. 호요요의 신비한 세계에 딱 이걸 보자마자. 도마뱀이 떠올랐어. 우와 우와.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떠올랐어. 그러니까 형. 호요요가 요즘에 나한테 미드나 만화 같은 걸 추천해 주거든. 그래서 만화 뭐가 재미있는지 처음 추천해 준 게. 악의 꽃이라는 만화였다. 형 혹시 봤어? 요새 만화를 안 본 지 한참 됐다. 그래서 나는 이게 누구의 사르트르의 시였나? 그래서 뭔가 되게 만화가. 악의 꽃은 보들레르지. 아 보들레르. 보들레르의 그거라서 되게 철학적인 만화인가 보다. 물론 그런 점이 많지만. 보니까 처음에 막 남자가 나와서 여자 팬티 냄새 맡고 있고. 그런 장면 엄청 많이 나고 그런 거더라고. 제 취향을 알겠더라. 왜 그러는 걸까? 닉네임 FH석공. 무슨 뜻일까요? 석공?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FH석공님은. 직업이신가? 호요요의 세계. 호요요의 민낯. 호요요의 실체. 호요요 엿보기. 호요요 까발리기. 이상한 나라의 호요요. 호요요 코드. 되게 많이 적어주셨다.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이상한 나라의 호요요. 저는 그냥 딱 느낌상 제일 좋긴 한데. 마치 이상한 나라가 우리도 포함된 스튜디오 안이 될까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어쩔 수 없고. 호요요 코드. 호요요 코드. 그건 타이틀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호요요의 일기. 호요요 일기. 이걸로 가면 코너미 확정입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응모하지 마 이거네요. 응모하지 마 해도 할 거야. 우리 미린이들은 그래. 자 오늘의 호요요의 일기. 호요요요 논이기. 부재. 쟤는 왜 그러는 걸까요?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와서 자주 자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자주 자는데. 그러면 주로 막내들한테 깨워달라 그러거든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는 호요요가 제일 마지막에 왔으니. 호요요한테. 아 네 회사에서 자고 있으니까 10시 되면은. 우리 출근 시간 되면 깨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때려달라고 그래요. 아 잘 안 일어나니까. 오 그런데 한 번도 저를 때린 사람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우찬이 저희 딴지부 팀장 제 친구인데. 걔도 저를 때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자면서 회사에서 이제 숙직을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잠드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면 나를 좀 깨워달라. 때려서라도 깨워달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때리지는 않죠. 사람의 탈을 쓰고. 지난 7년간 한 명도 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이었나요. 일어나니까. 딱 눈을 떴는데. 멍이 들어있어요. 누가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자고 있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이러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위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우리 저번에 나온 하카세마이떼 성우분. 오이시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죽돌님이 자고 있어서 그랬는데. 호요요가 때려보라고 했다. 그래서 호요가 진짜로 세게 막 때리더라.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엉덩이를 막 찌르더라. 똥침을 놓더라. 옆에서 오이시라가 그래도 되냐고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같이 하자고. 여기서 궁금증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그런데도 몰랐다는 네가 진짜 대단하고. 보통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 그리고 누가 우산으로 똥침을 막 내면. 일어나지 않나. 그런데 너 몰랐다는 거 아니야. 너무 피곤하니까 밤새고. 막 편지하고 이러고 잡지 편지하고 이러니까. 한 시간밖에 못 자니까. 완전히 그냥 한두 시간 동안 그냥 숙면을. 그거야 그러면 양해가 돼. 이해가 가. 왜 때리니 사람. 네 직장 장사인데. 우산으로 똥침. 얘가 때려달라고 한 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 본인 스스로가 때려서라도 깨우라고 했으니까. 때려서라도의 우산으로 똥침을 놓라는 얘기는 포함되지 않지 않나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호요요는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말을 안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제가 그런 폭행을 당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빨리 일어난 줄 알고 되게 뿌듯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눈에서 헌하다. 얼마나 사악한 표정으로. 찢어져 봐라. 이러면서 찔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악행이 정말 경악스럽긴 한데. 좀 너무 짧은 감이 있어서. 아 그래요? 또 하나 없어요? 너무 많아서. 뭘 곤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지금 이걸 말하면 하카세마이 씨한테 좀 미안해서. 뭐 어때요? 마사오님이 또 그런 거는 또 잘 잘라주시니까. 저번에인가요? 이제 하카세마이 씨 인터뷰할 때. 저도 이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AV 얘기가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아다르토 비데오 또 뭔가 지가운데스까? 뭔가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라비아 모델은 AV 배우하고는 좀 다릅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덜트로 해서 아다르토. 일본에서는 그렇게 발음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니까 쉬는 시간에 호요요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아 나 그거 알아. 제가 되게 집착했죠. 아 그래도 그때 이게 호요요가 한 말인데. 이게 수위가 좀 있어서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해보세요. 영 너무 너저분하면 자르면 돼요. 마이 씨한테 아다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다라는 그 말은. 아다라 씨. 새로운에서 온 말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좀 되게 소고 비슷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수처녀 뭐 이런 거. 그 말을 제가 이제 그 모신 분한테 아 제가 직접적으로 또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물어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설령 남자끼리라도 제가 마사원님한테 아 형 혹시 아다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걸 마치 되게 아 그건 당연한 것처럼 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라고 하니 아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다르토. 어덜트. 이거를 일본 발음으로 아다르토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다. 딱 이 두 가지만 귀에 팍 꽂히고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어덜트를 일본 발음으로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일본 발음으로 마쿠도나르도라고 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다르토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다르토가 어떻게 어덜트로 바뀔 수 있냐고. 일본 말을 모르면 모를 수 있어.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귀에 아다 단 두 글자만 귀에 팍 꽂힐 수 있어. 네. 있다고 쳐요. 거기까지야. 그걸 입으로 꺼내서 아까 마이 씨한테 아다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씨 마이 씨 당신 아다예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라고 묻는다는 게 나는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제가 아다라는 아다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 단어의 심각성을 저 나중에 찾아왔어요. 그럼 아다를 뭘로 알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 경험이 없는 순수하게 경험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비속원지 정말 얼마나 심각한 비속원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럼 씨발이 무슨 뜻인지 들어본 적만 있을 뿐 그러니까요. 저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신입이 들어올 때는 화낼 포인트를 알겠는데 호요요한테는 화낼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아기가 있는 건지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막 사람을 때리고 우산으로 찌르는 게 너도 이상한 게 네가 자고 있는데 와서 우산으로 너한테 똥침을 막 나 충분히 악의가 있는 거잖아. 아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구나. 죽을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그렇지. 널 유린한 거고 능욕한 건데 아 형이랑 오래 붙어있어서 그래. 형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 나는 너희들의 감수성에 등급을 모르겠어. 나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아. 형이 무진하니까 형이랑 오래 있다 보니까 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저는 이 안에서만 주로 생활하니까 또 주로 이제 밖에 취재 나가면 주로 만나는 분들이 범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왠지 어느 순간부터 아 이렇구나 아 화나면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열받으면서 발로 찰 수도 있구나. 아 뭐 그냥 넘어가요. 나는 너희들 둘 그래 그 감수성 도무지 일반적이지 않아서 적응이 힘들고 저는 형과 고요의 감성이 둘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이제. 근데 웃긴 건 나는 너희 둘 너는 우리 둘 이렇게 하는데 쟤는 쟤는 우뚝 서있어. 그렇게 교시방에 내려다보아. 어쨌든 아니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게 왜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사람들을 연쇄살이를 해놓고 어떤 폭력 잡범 이런 걸 바라보듯이 아니 왜 사람을 썰 수도 있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원래 사람은 토막내라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감수성. 그러면 나는 아 그래 내가 썰릴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것도 놀다가 술 먹고 취해서도 아니고 밤새 근무하다가 일하고 노동하다가 잠깐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잠자리에서 온갖 능욕과 유린을 당하고 뭐 나중에 뭐 이러면서 제가 마사오님에 대한 것도 한 번씩 풀겠습니다. 아 참 저 그거 생각났다. 그 아브나잉이 온거 채널 있죠. 거기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죽돌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셋 중에 죽돌이만 가능해요. 호요요하고 나하고는 못 써요. 위험해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글과 그림은 죽돌이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해서 뭐 저는 사실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웃게 진짜 뻔뻔한 자 오늘의 호요요의 일기 네 여기까지입니다. 호요요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공부합시다. 네 공부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마동탁 씨 47세 건설업 정갈자기 다 기억나 이제 마동탁 씨네 가족 에 대한 가족 이름 뭘 지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했다니까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계속 응모하지 블루 다이아몬드님이 가족 이름 투척 마지막 투척 닌징 가족 당근 가족이네요. 그렇죠. 당근을 일본어로 닌징이라고 하죠. 닌징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가족일까? 하다가 당근 가족이지 라고 해서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해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그 당근입니다. 두 번째로 말이 전화하고 말밥이 왜 다 안 읽어줘요? 왜 다 안 읽어줘요? 재미가 없어서 다음 거 읽어주세요. 블루 다이아몬드님 무십니까? 재미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장명 변태가 될 것 같아 이제 가족 이름 응모 그만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블루 다이아몬드님이 장명 도전을 그만두시겠답니다. 모두 축하드리시다. 만세! 형 청자랑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좀 안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콜로콤즈님이 남겨주셨네요. 아 이분은 그분이네요. 지난번에 마소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스이마센 까소크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남겨주신 거는 가족 이름 2차 도전 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남의 나 까소크 틀려먹은 가족 이하메테 가소크 고마해라 가족 기모치와루이 가소크 꺼림직한 가족 츤슨데레데레 가소크 죽돌림은 츤데레 마쿠도날르도 가소크 맥도날드 가소크 뜬금없이 맥도날드는 나오시지 않았는데 이분은 또 맥도날드 직원이신가 그 다음에 아이 마사오 유 가소크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가소 의미는 맞네요. 이게 아이 서울 유 아이 마사오 유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게요. 누구나 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시니 골라 잡으시죠 자 딴지 닉네임이 죽지 않는 둘고래 아 이거 뭐 형 평없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평하고 안 넘어가 콜로검주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진짜 무성의하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평도 해주고 아 이건 이렇고 이런 게 이런 게 마음에 들군요 분명히 청자들은 형한테 그런 걸 기대했을 거란 말이야 남해나가 좋고 야메테가 좋고 기모치와루이가 좋고는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마쿠도나루도 가족꾼은 좀 재밌는 이유가 너무 뜬금없어서 전혀 맥락이 없네요 아이 마사오 유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탈락 닉네임 죽지 않는 둘고래 둘고래 가족 이름은 위험하고 독특한 가족이니까 호요요 가족이나 그렇지 호화요트 요리사 가족 어떤가요? 그리고 첫 코너 호요요의 일기의 제목은 아부나이 호요요는 어떤가요? 아부나이 호요요도 괜찮다 다음 아니 그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댓글 다실 때 저는 제가 댓글을 다한 줄 알았어요 너무 그러네 돌고래랑 둘고래랑 제가 저번에 또 등등을 동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다음에는 붉은수염님이 남겨주셨네요 엄마는 불륜해 아빠는 전투력 미지수의 외계인들과 싸우고 아들과 딸은 철이 없고 그야말로 위기의 가족임 근데 엄마의 불륜 행각을 보면 마사오 군과 죽돌 양이 마동탁 씨 애들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음 오 예리하신대요 어쩌면 성이 다 다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음 애당초 부모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붉은수염님은 가족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가족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슈하님 닉네임 슈하님 저번 방송에서 마사오 님이 상처를 준 분이셔? 장소 줬잖아 뭐라고? 그때 이분이 일본에서 뮤지션들이랑 인터뷰하고 이런 분인데 잡지 기자라는 수석 기자라는 근데 그분은 슈하 군 여기는 슈하님 다른 분인가? 그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내가 뭐라고 상처를 줬는데 그때 그분이 무슨 뮤지션이냐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 한번 주세요 형이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연락을 주셨는데 락이나 이런 뮤지션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인터뷰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형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고 끝냈잖아 뭐라고 해야 돼? 사랑해요 이래야 되나? 어쨌든 그분은 막 아니 봐봐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슈하 군이라는 분이 어떤 일본 뮤지션하고 인터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 누구랑 뭘 했는지 궁금하네? 그 좀 디테일한 것 좀 메일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물었던 것 같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잡지이고 또 어떤 뮤지션들을 인터뷰했고 유명한 뮤지션들 많이 인터뷰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보내왔어요 그걸 보고 그렇구나 끝이지 뭐 어떡하라고 나오고 뮤지션들이 비키니를 입으면 그때는 관심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상처받는 거 이상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그래요? 어쨌든 슈하 님 멋지다 마사오 가족 혹은 멋지다 마사로에서 나오셨겠네요 그렇죠 혹은 아브라인 영어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행문 즉 코몽 가족 행복할 행자에 문문자를 써서 코문 항문 가족 행문이 아니라 항문 그렇네요 다음 이건 저도 평화를 안 하겠습니다 아브락사스 님이시네요 예전에 아브락사스라는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분이랑 동일한 분 신화에서 머리가 닭 대가리 닭 머리잖아요 네? 그때 서로 같이 얘기했었잖아 몰라 신화에 하나도 기억 못해 아브락사스라는 것만 기억나 뭐 어쨌든 이름 다시 도전합니다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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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개 지자주셨네요 은하영웅 마사오장 가족 이건 또 은하영웅 전설에서 따오신 것 같아요 맞짱을 통해 야구 동영상의 진술을 알게 된 우주인들은 즉 배우로 거듭나게 되고 맞짱은 전 우주의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 과로 아 너무 비볐나? 음 과로 닫고 그러게요 왜 이 짓들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건 형한테 좋은 거 아니야? 전 우주의 영웅이 된다는데? 뭐 예 와 소통에 의지가 없다 소통의 달인 아니냐 와 이렇게까지 소통을 해요 나를 우리가 어떻게 가족 이름 뭘로 지요? 아직 안 정해졌잖아 응? 가족 이름 뭘로 지요? 가족 이름 안 지요 안 지요? 가족이 안 나와 그게 무슨 말이야 뭔 또 뜬금없는 소리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초급, 중급, 상급 이런 수준으로 일본어를 파악을 해서 초급과 시즌 1 때는 중급 레벨까지 전체적인 문법으로 한번 훑었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초급으로 돌아가서 시즌 2에서 초급 내용을 좀 훑기 시작했는데 좀 중구난방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요새 제가 공부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요새는 N4 N5 N4 N3 N2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N3 N2 N1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거죠 N1이 수준이 제일 높은 거죠 그다음에 낮은 게 N2 그것보다 더 낮은 게 N3 그래서 N5 그게 제일 낮으라고요 제일 초급이죠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초급, 중급 이런 것보단 N5 N4 N3 N2 N1 의 기출문제들을 저희가 책을 샀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시간을 내서 대형 문고에 가서 서점에 가서 교재를 샀다니까 기출문제집을 그러니까요 야심 우리 니린이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별거 아닌 걸로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문고에 서점에 대형 서점에 우리가 직접 걸어서 물론 이제 운전을 한 것 같지만 그렇죠 기름값을 들여서 너희들 따위를 위해서 우리가 서점에 가서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책도 고르고 그것도 그냥 고른 게 아니라 종류가 더럽게 많아 근데 다 일일이 열어보고 서로 의논하고 왜 진짜 왜 제가 팩트를 전달하면 일본어 이제 코너에 갔어요 어떻게 요즘 달라졌나 갔지 둘이 갔지 아 갔어요 갔지 호요도 갔잖아 같이 갔어 아니야 쟤는 뭐 이상한 펜시 코너 같은 데로 놀고 있었고 어쨌든 일단 거까진 갔어 그래 됐지 끝까지 말하겠죠 가서 이제 아 이런 이런 교재가 있다 형 이거 봐봐 이런 거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출판사에 되게 다양한 여러 출판사에서 처음 많이 냈더만 그러니까요 아 뭐 내가 아 형 이 출판사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이 출판사는 좀 이런 게 인정하고 되고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 몰라가니 네가 알아서 봐 이러면서 무슨 소설책권에 가서 그날 뭐 저는 그것도 되게 의외였어요 형이 톨스토이에 뭘 샀었죠 그때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를 형이 샀다는 게 다시 읽어보고 싶다고 뭐 샀는데 그러니까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물론 형은 항상 그걸 고민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간 거는 맞는데 네 한 5초보다가 딴 데 갔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서점에 직접 네 가서 네 아 그거 불중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일본 교재 네 코너에 직접 가서 네 책을 펼쳐봤어요 안 펼수 제가 펼쳐봤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고른 건 네가 골랐지만 네 아 근데 참고로 제 생각에는 형 서점 갔다가 스시 먹자고 안 했으면 형은 같이 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톨이가 꼬셨죠 종로에 맛있는 스시집이 있다 우리는 스시를 먹으러 갈 거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잠깐 서점에 들려서 교재를 좀 보자 라고 얘기한 건 맞죠 네 하지만 저는 그게 저는 스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서점 우리 니리니를 위해서 서점을 가는 게 오직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죠 물론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제 펼쳐봤다며 네가 펼쳐봤지 네 나는 그 모서리 제목만 봤지 네 근데 고른 것도 너고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거야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그거를 강조하길래 네 우리가 너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네 기출문제집을 샀어요 네 그래서 그 수준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제 수준에 맞게 예문이나 네 내용을 뽑아서 네 하자 응 라고 죽돌이한테 시켰어요 와 결국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스시를 먹었죠 아 그러다 아 그러게요 네 말은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마선언님 워낙 또 스토리에 이걸 또 잘 녹여주실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체계적인 학습 내용 네 챕터라고 하죠 네 이런 걸 학교 준비할 수 있게 됐고 형 용어말하니까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인다 그렇죠 챕터 챕터 애플 비에노 비에노 바나나 바나나 콘덤 네 아 콘덤인가 어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콘덤이라 하지 않나 근데 내용이 그렇게 되다 보니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매회 매회 완결성 있게 스토리를 끊어가는 게 독립적으로 끊어가는 것이 학습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아 마치 심슨 가족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심슨 가족은 차라리 캐릭터도 계속 일관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건 그냥 아 형 내가 방금 생각났는데 형 호머 심슨 약간 닮았다 아니 어렸을 때 닮았다 어렸을 때 진짜로 예전에 연애하던 여자친구한테서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심슨 아들 머리 삐죽삐죽 정의가 있잖아요 아 걔가 카튼가 이름이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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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러게 좀 닮았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인 이용고 시즌2를 1회에서부터 정주행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한 편 한 편만 들어도 그날 배운 것만큼은 다 알 수 있게 굳이 연결이 될 필요 없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우리나라 국내 일본어 교육학자들 일본어 교육을 전공한 교수진들 그리고 어학자들 그리고 교육심리학 그런 분들 뭐 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죠 무슨 누가 믿어 그걸 누가 믿어 무슨 공청회를 우리가 뭐 해 그래서 저희가 이 아브라인 이용고 학습 방법으로는 마동탁식 가족이 일어나는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매회 완결되는 새로운 스토리 매회 그렇게 가는 것이 학습 효과로도 효율적이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어 형 급수별로 공부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게 막 공정회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니까 5급부터 5급 4급 이렇게 짧은 거는 간단하게 지나가겠지만 마사원님 스토리에 잘 녹여주셔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다 일본어 능력시험에 다 들어가 있는 시험을 출제하는 제작진들이 정말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공부해야 될 거라고 발표한 내용 안에서 이제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출문제나 그 범위 안에서 심지어 이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다 이런 것까지 있는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딱딱 할 테니까 오늘의 에피소드 10회째인데 실제로 오늘이 일본어 교육 측면에서는 1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스토리이자 오늘 완결되는 하나의 이야기 일본어 공부 5급부터 시작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어 의문사 네 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까요? 네 익히 마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신봉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 잠깐 그 가족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냥 뭐야 그 양평에서 마동탁씨 가족은 잘 살고 있죠 아 그래요? 아예 뭐 별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또 등장할 수도 있고 내비도 아 일단 내비도고 마동탁씨 가족은 양평에서 지금 잘 살고 있고 불륜을 하면서 살고 있고 이거 스토리가 나중에 다 합쳐지는 거 맞죠? 옛날에 네 신봉사라는 사람이 네 살고 있었어요 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있죠 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뭐예요? 심청이 있잖아 심청이 그게 누구예요? 아유 옛날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심청이? 응 심청이 난 처음 들어봤어요 공양미 300서 그건 뭐야? 아유 모르니 모르니 전혀 모르니 뭐 알았어 해봐요 심청이 나오게만 해봐 그러면 심 봉사 네 앞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 봉사했더니 시각장애인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성함이에요 아 성함입니까? 봉우리 봉차에다가 선비사자 아 우뚝선 선비 아 절개에 있는 이름이 심 봉사 씨예요 그냥 아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봉사야 아 이름이 봉사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뭐 아까 공양 뭐? 공양 심청이? 공양이 300서 태어면서 처음 들었는데 심청이란 이름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뭐 스토리 들어있었네 아니야 난 이 얘기를 처음 들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심청이 안 돼요 난 심청이란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든다니까 알았어요 이분에게는 심 봉사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름은 심데렐라 네 심데렐라 급조한 티가 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심데렐라 네 심봉사의 딸 심데렐라 됐죠? 응 알겠습니다 여기까진 인정 납득이 되죠 네 심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어요 부모님을 잃은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아빠가 심봉사인데 아니 어머니를 잃었겠지 아니 심봉사 씨가 아버지인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심봉사 씨가 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근데 딸인 심데렐라를 낳고 이제 아버지 좀 돌아가신다 심데렐라는 고아야 아 고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고아야 왜? 무슨 말이에요? 맞잖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다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 아빠도 고아지 사회적인 맥락사는 그렇게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맞잖아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내일모레 이른이시니까 어색하진 않지 고아라는 게 팩트로 하면 고아잖아 그럼 심봉사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아 등장하지 마자 심데렐라가 고아야 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심데렐라뿐이군요 그렇죠 이 심데렐라도 나이가 50인데 뭐 아 그래 50이에요? 50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지 고아라는 게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나이가 50이지만 네 어려서 어렸을 때 네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계모와 네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죠 아 샤바샤바 아이샤바 샤바샤바 아이샤바 뭐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샤바 아이샤바 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1985년 아 1980 지금 이게 상황이 1985년입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했죠 네 이삭트의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스톤헨지가 어쩌고 그렇죠 마사오라고도 있고 모아이상 아 모아이상 마사오상이 아니라 모아이상 아 마사오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 이게 세계 8대 불가사의 응? 뭐가 그게 불가사의 샤바샤바 아이샤바 그게 왜 불가사입니까? 1985년입니까? 이 무슨 뜻인지 네 모르겠어요 당최 아 여자들이라면 샤바샤바 샤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에 찾으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안 나올 것 같은데 찾아봐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이 개인적인 의문이지만 네 이 의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심데렐라 씨가 길을 떠납니다 이 의문을 풀러 아 그게 궁금해서요 무슨 수행하는 스님도 아닌데 샤바샤바 아이샤바 네 1985년 이것도 설이 많아 그리고 1985년은 왜 나온 겁니까? 모르지 그렇게 할 때 불가사의지 심데렐라는 이걸 어디서 듣고 의문을 느낀 거예요?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라면서 네 심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개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샤바 아이샤바 1985년 그게 이제 심데렐라가 자기 이야기가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구전되고 놀이감이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쳐 애들한테 붙잡고 물어봤지 도대체 니들이 샤바샤바 아이샤바 라고 하면 무슨 뜻이니? 우리도 몰라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요 좀 더 가슴 아프겠다 그걸 가지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놀리고 그러면 그래서 길을 떠나요 그렇게 막 감정이입해주니까 고맙다 되게 고마운데 왜 감정이 맞지? 고마운데 아무튼 그래서 길을 떠나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산길에 옆에 HPMP 더 있고 이제 그게 뭐예요? 체력 마법력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가고 있는데 산길을 고갯길을 넘고 있어요 운이 시커멓게 동치 큰 게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스승 나타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호랑이인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또 나이가 50살인데 깜깜한 밤길에 호랑이가 고갯길에 나온 거야 1985년인데? 어? 호랑이가? 1985년인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딱 보면 호랑이 형이 1985년이라며 그래 85년이야 그래 전두환 시절이야 아 그래요? 전두환 정권태였어 알겠습니다 딱 보는데 깜짝 놀라 호랑이가 딱 있는데 딱 자세히 봤더니 이 심데렐라 씨는 이제 평소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봤거든요 딱 보고 안 하고 딱 보니까 무늬가 벵갈 호랑이가 아니야 시베리아 호랑이 아 크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니까 자기들 모르게 어 이런 시베리아 호랑이 그런 거예요 호랑이 입장에서도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 아 호랑이인데 또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맞선 사람이 죽돌이 너한테 이런 즉돌이 막 이러면 아 예 기분이 미묘하게 나쁠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이제 즙시 공부도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즙시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걸 알았는데 그만 놀려 즙시 그만 놀려 실제 맞는데 내가 시베리아 호랑이로 태어나고 싶었냐고 음 근데 시베리아 호랑이 이러면 내가 죽돌인데 누가 아 즙돌이다 막 이러면 묘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저는 좀 성격이 그런가 보다는 성격이긴 한데 기분 나쁜 게 정상이야 좀 불쾌한 미묘하게 앞으로 기분 나쁘겠습니다 네 누가 너한테 즙돌아 즙돌아 이러면 기분 나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시베리아 호랑이가 기분이 나빠 그냥 호랑이는 약속 시간에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 친구요 그럼 근데 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시베리아 호랑이 이러니까 오 씨발 기분이 나쁜 거 같아 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오 씨발 놀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데렐라가 또 빠개친 거야 우리의 심데렐라 씨도 나이가 50이나 먹으니까 그런 꼰대끼가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어제 새파랗게 샛노랗구나 아 예 샛노랗한 시베리아 호랑이가 오 씨발 놀래라 이러니까 딱 열이 받은 거야 음 넌 몇 살 처먹었어 어 예 그런 거죠 호랑이한테요? 아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왜요? 꼰대끼는 엄청 그거예요 아 그래요? 몇 살 처먹었어 딱 그래요 일본어로요? 오이쿠츠 데스카? 아니 오이쿠츠 데스카는 몇 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시베리아 몇 살 처먹었어? 이랬다니까 아 그래요? 그걸 살려요? 아냐 아냐 그냥 그 일본어로 교육이니까 오이쿠츠 데스카? 그러니까 심데렐라 씨가 우연히 만나 고객길에서 우연히 만나 시베리아 호랑이 물어봤죠 몇 살이나 자 하셨소 오이쿠츠 데스카? 여기에서 이제 오는 그냥 계고라고 하죠 경어 존댓말 계고 그렇죠 이쿠츠 이쿠츠 몇 개도 쓰고 몇 살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쿠츠 히라가나로 이쿠츠 라고 씁니다 이거는 몇 살 입니까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오이쿠츠 데스카? 5급에서 1회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쿠츠 이거는 이제 몇 살 이것도 되지만 몇 개 그리고 사과 몇 개 할 때도 이쿠츠 링고가 이쿠츠 정말 뜬금없이 공부로 녹인다 그래서 이쿠츠는 몇 개 또는 몇 살 이란 뜻이죠 린고와 이쿠츠 아리마스카? 이러면 사과는 몇 개 있습니까 가 드리겠죠 비틀즈의 드러머인 린고스타가 몇 명 있습니까 하고는 상관이 없는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난 린고 하면 사과보다는 린고스타가 떠오르는 근데 어쨌든 린고는 사과입니다 왜 사과를 일본에서는 린고라고 부를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거기에 대해서 저까지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데 자 어쨌든 린고와 이쿠츠 몇 개 아리마스카 아리마스 아루 하면 있다 아리마스카 하면 있습니까 란 뜻이죠 이쿠츠 몇 살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마사오짱은 몇 살입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쿠츠 데스카 몇 살 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유씨는 몇 개야 나이가 몇 개야 이렇게 힘들어 물어봤죠 그때 우리 호랑이사니 짜증이 확 났는데 세 살이다 3살이다 3살 아 진짜 이를 후빙을 왜 또 먹어 그걸 왜 또 먹어 아까 토스트 입에 껴서 호요 호요 욕할 필요 없네 자기도 그러네 뭘 쟤도 그러니 저번에 명암으로 해서 다시 먹잖아 3살이다 너무 얼척이 없잖아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심데렐라가 와 대간에 피도 안 마른 건 커녕 이제 막 태어난 새끼가 이제 자기한테 50살인데 나는 근데 여자는 자기 나이 밝히기 싫잖아 아 아홉이라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네 찰나에 그거 아세요? 자연재해나 징후 막 화산이 폭발하거나 커다란 해일이 몰려오거나 큰 지진이 나거나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새들이나 숲의 동물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막 쥐가 갑자기 막 지상으로 올라와서 도망간다거나 마사오님이 야동을 끊는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지구 멸망의 징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것처럼 둘이서 막 그렇게 서로 빈정상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신경전이네요 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숲에서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더니 막 우리 동물 친구들이 막 어디론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밤에 쏟아져 나와서 한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심데렐라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갑자기 동물질이 다 나오는데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호랑이가 짜증을 내면서 아 친구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아 이 새끼 아직도 하나 지금 입장할 시간 다 됐는데 입장?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관객들이었던 거예요 오 우르르르 막 이제 개막식 시작하는 개막식? 늦을까봐 네 뭔 약속이었길래 호랑이가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친구 안 오고 하니까 아시 막 이렇게 짜증나고 있는데 힘들게 되려면 둘이 이제 욕하고 싸우고 그런 감정은 둘째치고 이게 세상에 멸망하려면 지진이 났나 무슨 일인가 그렇죠 약하네 그래갖고 호랑이한테 무슨 일이냐 그래갖더니 호랑이 이렇게 보더니 표 한 장 남았는데 자기 친구 표 저렇게 안 오고 짜증나니까 아줌마라도 같이 갑시다 오 갑자기 지내주는데 갑자기 지내주는데 뭐지? 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나? 티켓? 무슨 노천극장 자동차 극장처럼 그런 극장에서 뭐 공연을 하나? 엉겁결에 엉겁결이죠 엉겁결 엉겁결에 엉겁결 그 호랑이랑 같이 갑니다 가요? 뭐 이 스토리가 이래 맞잖아 뭐 막 싸우려는 줄 알았네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자연재해 사람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막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막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야 호랑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아니? 아 진짜 아줌마 친구도 안하고 표 한 장 남는데 같이 갑시다 그리고 휘적휘적 가는 거야 따라와요 그러면서 휘적휘적 따라갑니다 따라 나섰어요 그랬더니 저 중턱 어느 정거기에 횃불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 사람들이 재단처럼 단처럼 쌓인 밑에서 사람들이 웅석웅석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축제나 아니면 무슨 제사나 뭔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뭔가 터지기 직전에 그런 긴장감과 웅석웅석 웅석웅석 그런 게 있었어요 집회같이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얘들이 무슨 민중 총 궐기를 하나? 그러게요 뭐 뭔가 의문이 들겠죠 그러게요 일단 집회는 신고를 해야 되고 산에서는 밤에 그렇게 불을 켜려면 산림청의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리고 경찰들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 주체직에서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그리고 심데렐라가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 아줌마야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리는 거야 네 심데렐라가 어? 역사의 한 페이지? 네 너무 놀랐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탁 켜지면서 음악이 뚜뚜뚜뚜뚜뚜뚜 하더니 메군리상을 소개합니다 뭐야 그러더니 뿜뿜뿜뿜 뿜뿜 그러면서 AV연배우의 메군리상이 아주 명하시대 이러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네 참고로 거기 사회를 마사오님이죠 네 여러분 마사오님이 매구리 AV 팬미팅 사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엉겁결에. 우리는 참 엉겁결에 많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매구리 뉴스 나와서 알고보니까 내 친구고 내 친구가 놀러왔는데 알고보니까 사회자가 없어서 알고보니까 그냥 마선임 하자. 이렇게 흘러갔어요. 어쩌면 제가 12월 12일 반짝이 옷을 입고 무대에 설 수도 있는데 반짝이 옷을 알 것 같아요. 되게 고급 호텔의 클럽인데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아 참. 이런 건 딴 건 필요 없고 매구리상 도석! 뭐 이 정도? 도석! 이러면 사람들이 와! 그럼 매구리상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일부 되게 한국말 잘한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도 부담이 되는 게 저도 참 생각없이 말했거든요. 친구가 사회자를 아직 못 구했다길래 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딱인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와서 같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와서 아 이분은 정말 딱인 사람이라는 걸 느꼈나봐요. 그러니까 하다보니 그것도 일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거는 이제 사적인 스케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스토리에 얘기를 한 건 전혀 아니고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작가는 스토리를 쓸 때 그냥 캐릭터의 성격만 만들어서 던져주면 상황은 알아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숙명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네 인생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 하다가 마사오님의 AV 팬미팅 사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구리상이 탁 나왔고 안녕하세요. 한국 팬 여러분. 한국 팬 여러분. 마사오님 만지지 마세요. 마사오님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매구리가 딱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매구리 매구리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매구리상은 코스프레 게임 그렇죠. 잔이라고 했나요? 잔아라고 했나요? 잔나. 잔나. 네 어제 가랑 잔나. 아 아시오. 이런 잔나. 그런 옷을 입고 풍만하게 막 이렇게 이따만하고 몸매가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휘둘휘둘 하면서 뭘 휘둘 휘둘휘둘은 뭐야? 그런 거 하지 마. 사회라며 자각을 가져. 사회라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오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매구리 매구리 막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 그러게요. 정말 동물 친구들이 정말 짐승 같은 정말 아 야 그런 음료를 담으신 겁니까? 그렇죠. 짐승들 으에에 막 눈에 뒤집고 침 흘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심데렐라 누군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모르죠. 50세된 아주머니시니까 쟨 누군데? 물어보는 겁니다. 호랑이 형태. 일본어로요? 아노이토가 나레데스까? 다레 나오죠. 다레. 다레. 누구라는 뜻이죠. 참고로 5급에서 출제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출제된 적 없으니까 곧 나올 거라는 뜻이겠죠. 아노이토가 나레? 그러면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냥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더 높여서 말하면은 도났다 데스까? 그러면 어느 분입니까? 가 되겠죠. 그렇죠. 누구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느 분입니까? 그렇죠. 도났가는 다레의 높임말이죠. 이것도 개고 네. 그렇습니다. 경어 존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레 데스까? 높여서 도났다 데스까? 그렇죠. 다레 데스까 높임말 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호랑이가 얼척이 없는 거예요. 에? 몰라요? 메구리상을? 몰라. 모르겠죠. 아니 그럼 pppd 287 안 봤어요? 뭐야? 아 꿈범말 하지마 여기서. 꿈범말 하지마. 교육방송인데. 신데렐라 입장에서 무슨 암호 같잖아요. pppd 뭐? 아니 그러면 midd 941 못 봤어요? 다 찾아보겠다. midd 941이 뭔지. 이 신데렐라를 뭘 갖다 온 거죠? 모르죠 당연히. 왜 몰라요? 실제 본 사람도 모르겠다. 그걸 품번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래? 아 정말? 그럼 사람들은 뭘 기억하지? 보시는 분들은 메구리라는 사람은 알아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 메구리상의 품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래방 갔을 때 노래 책 펴지 않고 하도 자기가 노래방에서 그 노래 많이 부르고 좋아하니까 책 펼지도 않고 번호를 외워서 들어가서 자기 외운 번호 띡띡 누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거처럼 자기가 몇 가지 일반인이라면 대충 한 14가지 정도의 품번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다니지 않을까? 정말요? 못해도 7개? 아 그래요? 지지아 너 왜 우냐? 참 못 외우잖아. 근데 어쨌거나 에? 그게 뭐 피 뭐? 뭐 M.I.D.D. 뭐? 깝깝한 거지. 호랑 입장에서는 뭐. 와 그러니 메구리상이 막 휘둘휘둘 막 이러다가 여러분 안녕. 그리고 쑥 들어가버린 거예요. 어? 들어갔어? 네. 이게 이제 맛배기. 아. 예고. 그렇구나. 예고 영상이었던 거예요. 행사가. 사람들이 와 메구리 내놔라. 메구리 내놔라. 아 메구리의 귀딧머리살 냄새를 맡고 싶어요. 머리 냄새. 그럼 뭐? 귀딧머리살 냄새는 뭐야 그게? 뭐 디테일해 쓸데없이. 귀딧머리살. 그러니까 귀 바로 뒤에. 머리 카락 나는 솜털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냄새가 죽인다. 그 냄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 향기. 아 그래요? 그게 뭐 따로 냄새가 있습니까? 살 냄새. 아 그래요? 여자들 귀딧머리살 향기가 최고예요. 아 그래요? 아 거기 향수를 바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향수를 안 바르는 게 더 낫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여자의 귀딧머리살 냄새를 맡아봐요. 그건 형이 그냥 베티시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프네요. 정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머리를 감고. 아 예. 머리를 감기고.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살 부위 냄새가 있는데. 귀딧머리살 냄새가 제일 좋아요. 꼭 무슨 정육점 주인 같은 느낌인데. 그러게요. 양진머리살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뭐 내놔라. 두 번째 새끼 멜까락을 내놔라.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신 돈 발목 양말을 내놔라. 이상해. 그런 거 탐내잖아. 자기 취향을 드러내지마. 아무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내놔라 내놔라. 폭동 직전까지 분위기가 가열되고. 저기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반짝이 옷을 입은 사회자가. 그렇죠. 바트 심슨처럼 생긴. 여러분 본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다. 왜요? 산중택에서 그렇게. 야 그거 한 번 하려고. 아 뭐 얘는 가요. 뭐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수 같은 거 있으면. 그 건물 앞에서 정말 한 5초 보려는데. 그렇죠. 하루 종일 기다리시니까. 아니 그 얘기하니까. 또 옛날에 또 취재했던 그 아이템 생각난다. 사생팬. 아 예. 그 케이블 방송에서 그 방송은 나가진 않았는데. 방송은 결국 안 됐죠. 그 방송은 못 나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거의 보니까 진짜 5초 보려고 24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때 그 당시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죠. 그때 사생팬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한 실태를 좀 들어보자. 이 타이밍에. 아 그냥 뭐. 대표적인 사생팬. 그때 취재했을 때 알게 된 거. 그때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위험하게. 정말 그 매니저랑 스타가 몰고 가는 차를 따라 붙어서 신호 다 무시하고 집까지 쫓아가는 거랑 차에 있는 모습 한번 보려고. 그리고 그때 지금도 되게 유명하신 그룹인데 그 집 방 안에 열고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있는 그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그룹이 누구였어요? XX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아이돌 그룹이 탄 차량. 봉고차 같은 거 좀 큰 거 있잖아. 스태크래프트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가지고. 네. 맞습니다.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게도 하고. 그걸 또 쫓아다니는 택시기사들이 있다면서요. 전문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원인가 얼마 주고. 네. 저도 30만 원 내고 그 택시를 탔었어요. 타고 나서 진짜.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택시들. 네. 택시 안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에 좀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워요.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실 들어가는 것까지. 방송사에서 저는 그때 한번 뚫어봐라 그래서. 그러면 방송국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안에 이제 검문하고 또 대기실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뚫어보라 그래서 했는데 그 못 뚫을 줄 아셨나 봐요. 그런데 정말 다 뚫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보안요원들 분들이랑 교체가 되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송이 못 나간. 네가 민폐를 끼쳤네. 그러게요. 정말 뚫어보라고 하셔서 저는 하라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랑 이런 거랑 뭐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랑 정말 열심히 다 검문을 뚫었죠. 방송으로 담아서 욕심이 좀 심했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사생팬들 좀 끔찍하죠. 섬뜩하죠. 그렇죠.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집에 나 얼굴 보겠다고 우리 니린이 여러분들 우리 집 앞에 텐트 치고 그러지 마세요. 아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그럼요. 7명? 아 7명. 예닌 7명 정도가. 마사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따라 붙고. 제가 침을 한번 탁 뱉고 이러면 그 침을 이렇게 유리병에 다 넣어서. 뭐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균이잖아 다. 균 많잖아 되게. 그걸 뭐 배양해서 뭐. 거기서. 새로운 마사우를 만듭니까? 유전자를 추출해가지고 슈퍼마사우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지구 멸망해요. 그렇습니다. 한 명이면 조카입니다. 하나 더 생기면 큰일 나요. 변종마사가 생기면 더 위험해요. 다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경호. 높임말은. 노났다. 노났다. 그러면 안았다 다레. 너 누구? 당신 누구? 이런 뜻인데. 다레까. 다레까. 라는 뜻도 있죠. 누군가족. 그렇죠. 5급에서 4회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꼭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온다. 다레까. 하면 누군가. 제가 다레까라는 말을 일드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제일 많이 들은 음악이죠. 그러니까 대중가요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생각해보세요. 가요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내게 팬티를 주고 가. 그건 아니지. 앞에 건 좋았는데. 나의 귓보를 핥고 간 그 누군가는 뭐 이런 가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나의 귓보를 핥고 간은? 아니 그냥 누군가. 아 그래요? 정상적인 예문을 말씀드리면. 다레까 이마스까? 누군가 있습니까? 직역하면 다레까 이마스까? 그러니까 아까 사과 했었잖아요. 이끄추. 린고와 이끄추 아리마스까? 여기서 아리마스. 그거는 이제 사과는 생명이 없는 거니까. 아루. 그런데 좀 웃긴다. 사과가 생명이 없다. 너무 철학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철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다르고. 그리고 지금 다레까 이마스까. 이거는 사람. 그렇죠. 그게 귀신이 됐던. 뭐가 됐던. 영혼. 귀신이 있어요. 이래도 다레까 이마스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 그런 거는 이루를 쓰죠. 그래서 다레까 이마스까. 아까 사과는 아리마스까. 그 차이는 살짝 짚어두기로 하고. 다레까. 누군가. 다레까 이마스까를 직역하면 누군가 있습니까인데. 의역하면 계세요 정도 되겠죠. 누구 계세요 이 정도 되겠죠. 만약에 곤란에 처했을 때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마사오가 막 자기들을 둘러싼다. 마사오 10마리가 막 자기를 둘러싼다 이럴 때. 무슨 괴물이에요? 벌레예요? 어쨌든 막 둘러싸면은. 다레까 다스케데고다사이. 누군가 도와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사오 10마리가 애워싸는 일이 일상. 갑자기.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안 바쁘구나. 안 위험하구나. 왜냐하면 살려주세요. 이러기도 바쁜데. 누군가 계시면 살려주세요. 별로 안 급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영어로는 somebody help me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help me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help me 발음 좋았지 않았나? somebody help me. 아브나의 예고 한번 할까요? 그렇죠. 우리 서로 지금 발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레까도 있고. 여기에 또 응용을 한다면 다레모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뭐도라고 하면 모를 붙입니다. 다레모. 5급에서 2회 출제되었습니다. 다레모 하면 누구도. 누구도 죽돌이의 음경을 본 적이 없다. 뭐 나는 봤지. 죽돌이 빼고. 말하기도 웃기다. 설명하기도 웃기다. 부모님도 봤고. 그래요? 네. 나이가 맺힌다. 아니. 지금 본 게 아니라.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 가족끼리 있으면. 자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널 가운데 앉히고 오늘 저녁은 죽돌이 음경 좀 보자. 이래요? 아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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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진짜 팩트하기를 한다고 생각한 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좀 커가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아이고 고추 한번 보자 이러면 어른들끼리. 그러게. 그것도 성희롱이네. 성희롱을 떠나서 희한한 것.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죽돌이의 음경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니.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렇겠지. 안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겠지. 어릴 때는 귀여우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 고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쨌든 아까 마선이 말씀하신. 나레가 이마스까? 게이세오 할 때 혼잣말로. 나레모 이나이데스네. 아무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음경을 할 수 있겠네요. 나레는 누군데. 누구도 하면 나레모. 누구도 없네. 즉 의역하면 아무도가 되는 거죠. 나레니모도 있어요. 나레니모. 아무에게도가 될 수 있겠네요. 누구에게도. 죽돌이의 음경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와. 뭐. 돼. 잠깐만. 될 수 있지. 그래요 음경으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죠. 그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누가 물에 빠졌어. 자기 음경을 이렇게 들이뤄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참 이상하다 표현이. 음경으로 뭘 도울 수 있죠 남을. 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나요. 이쪽 화장실에 갈 수 있잖아요. 후부의 성생활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의 배우자 되는 분은 제가 음경이 없는 편보다 있는 편이 더 좋겠죠.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큰일 하시네요. 설명해도 난리야.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죽돌이의 음경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도. 나레니모 누구에게도. 다레 하나로 누구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됐어요. 그렇죠. 뭐 다레니모도 한번 예문을 만들어보자면. 마사오님이 AV DVD를 엄청 많이 가지고 소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부나잉 연구 진행하다 보면 팬분들이 또 그런 걸 많이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럴 때. 이 DVD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나만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예문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다레 하나로 누구 하나로 파생되는 단어를 알 수 있죠. 누군가. 다레까. 그리고 누구도 아무도. 나레 모. 누구에게도. 나레니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막 짐승같이 와 앵콜 앵콜. 잠깐 인사하고 들어갔으니까 짜증나잖아요. 산 중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앵콜 앵콜 하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 또 공연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게 다 클리셰야. 한번 싹 맞배주고 들어갔다가 앵콜 앵콜 받고 또 나와. 그렇죠. 그렇죠. 그 기분이란 게 있죠. 서로 약속하게.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열광에 반 미친듯이. 이 폭동이 일어날 기세예요. 진짜 이대로 공연이 끝나면. 이대로 티저 행사가 끝나면. 폭동이 일어나. 그럴 때는 사회자를 죽여버려야죠. 사회자의 능력인데 그걸 부르는 거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자가. 앵콜아.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매구리상이 또. 따 따 따 따. 이런 모습이 나와요. 되게 싸워 보인다. 따 따 따. 행사 뭐 호텔 클럽에서 한다며. 되게 좋은. 나 그런 거 몰라. 고급스러운 건 내가 몰라. 그래가지고 딱 나왔어요. 딱 나오는데. 노래를 하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앵콜 무대니까. 노래를 딱 하는 거예요. 처음 피아노 발라드 곡. 서정적인. 아. 좋다. 그런 탁 나오면서. 그 매구리가 조명. 핀 조명이라고 그러죠. 하나 딱 받으면서. 쫙 열리면서. 피아노 전주가 딱 깔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죠. 흰색 발목 양말. 그런데 흰색 발목 양말을 왜 이렇게 집착해. 좋지 않나. 아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양말 안 신어서 그런가. 아니 네가 신은 건 상관이 없지. 다리 예쁘고 종아리 얇고 발목 얇은 여자가 흰색 발목 양말을 신었어. 아유. 아 그래요? 아니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넌 이상해. 그런데. 와 발목 양말 발목 양말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매구리가 나왔어요. 한국어 되게 잘해요. 네. 안 만나봤잖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트위즈 막 오는 거 한국어. 아 그리고 한국어로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딱 불러요. 심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 매구리 식으로 불러야겠구나. 그러니까. 뭐해 그게. 자기 노래 욕심만 채우고. 약간 밤무대 뽕으로 내가 불렀나. 심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야. 형 그래도 참 동생도 있고 호요야도 있고 다 이런데 부끄럽지 않아. 지금 앞에서. 지금 봐서는 이 두 손을 모으고 지금. 개무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당했더래요. 참 못 보겠다. 진짜 바로 앞에서. 몇 살이야 올해. 今年 몇 살까요?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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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싸바. 뭐야 그거는. 진짜. 모욕하고 있어. 얼마나 울었을까. 싸바 싸바 안에 싸바. 1985년. 딱 그런 거예요. 노래 부른 거예요. 노래 그 따위야 왜. 싸바 싸바 그게 뭐야. 뭐야 그게. 심데렐라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요? 심데렐라가 왜 길을 떠났습니까? 샤바 샤바 아이샤바. 그거 비밀을 풀려왔죠. 그렇죠. 그게 그거였다고? 맞어. 뭐해 그게. 비밀을 풀렸어요. 풀린 거야. 풀린 거야? 네. 끝이에요 그래서? 네. 심데렐라가 주저앉습니다. 유레카. 깨달은 거죠. 큰 깨달음. 득도를 한 거죠. 그거 겨우 그걸로 득도를 해요? 그게 뭐. 삼나만산을 깨고. 해골물 마신 것도 아닌데. 깨우친 거죠. 심데렐라. 너무 감동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1985년. 어? 1985년은요? 딱죠. 그러니까. 1985년 또 뭔데. 그 비밀도 풀어줘야지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한국 최초로 시험관 아기의 출산에 성공했어요. 아 그래요? 85년 10월 11일 날. 되게 쓸데없는 갖다 붙인다 되게.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가 처음 태어난 거야. 몸이나 있네요 뭐.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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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바. 1985년 시험관 아기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노래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의문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샤바 싸바 아이샤바. 1985년. 모든 뜻이 풀리죠. 의문이 풀렸잖아요. 진짜. 네. 그렇군요. 이거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노래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뭔가 설득 될 것 같기도 하고. 시험관 아기. 싸바 싸바 싸바. 싸바 싸바. 버린이 말하고도 웃잖아. 버린이 말하고도 웃잖아. 아니 네가 웃으니까.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그것도 쓰리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앞에서 폰 가지고. 1985년 눌러서. 대충 제일 비슷한 건. 대충 끼워 맞추고. 진짜 영원하게. 와 시험관 아기다. 뭐야 이게. 와 시험관 아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의문이 명쾌하게 풀린 거죠. 그렇군요. 우리 심데렐라 여사께서는. 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시험관 아기 출산 성공 기념 음반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로고송이었군요. 1985년에 시험관 아기 처음 성공한 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다. 그렇죠. 국내 최초. 그래가지고 심데렐라 여사께서. 그래도 뭐 허무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 궁금증은 풀었잖아요. 인생 진짜 별거 없네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해준.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아까 PP가 어쩌고. MID가 어쩌고. 막 그랬는데. 뭐 유명인이라고 하니 그런 것도 하겠는데. 옆에 호랑이 군에게. 이게 무슨 공연이고. 예고편인 것 같은데. 티저인 것 같은데.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공연을 한다는 거지. 그랬더니. 예. 며칠 있다 해요. 언제 하는데. 그럽니다. 고엔와 이츠데스까? 이츠. 우리 이츠 발음 참. 아까 이쿠츠도 그렇고요. 네. 이츠 발음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츠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언제. 5급에 1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되게 조금 출제됐네요. 그러게요. 저희도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아 5급이 아니라 N5라고 해야겠네요. N5. 워낙 범위가 또 다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육하원 측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 누가 어디 갔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그렇지. 여기에서 언제입니다. 그래서 이츠.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라는 뜻입니다. 고엔와 이츠. 공연이 언제. 네.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호랑이 군이. 되게 친절한 친구잖아요. 아까서부터. 아니 호랑이 친절하네요. 친절하네요. 친절해요.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3일. 이틀 연속 공연을 한다. 어디에서 그랬더니 강남에 클럽 DA에서 한다더라.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게요. 이거 마치 방금 전화한 건 약간 광고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데 아니겠죠. 아니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드라이하게 그냥 나열했을 뿐인데. 12월 12일에서 12월 13일 강남 DA 클럽에서 매구리 팬미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실이니까. 저는 이것이 마치 광고처럼 들릴까 봐 약간 고민이 되네요. 에이 우리 니린이들이 바보예요. 그렇게 착각할 일은 없죠. 그러게요. 그냥 스토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참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네요. 그랬더니 심데렐라가 또 묻습니다. 티켓은 얼마인데. 티켓도가 이구라ですか? 이구라 나왔죠. 이게 지금 공부를 하느라고 하는 거지. 그 무슨 다른 의도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게요. 뭔가. 우리 니린이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마치 그냥 들으면 뭔가 광고를 받아서 이제 팟캐스트 광고를 집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라이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언제 하는데 이 예문을 위해서. it's 언제 이걸 위해서 예문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얼마냐. 이구라 됐을까? 이구라 얼마. 이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N5 수준의 출제된 기출문제.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냥 싫지만 그나마 우리 니린이들이 관심을 조금 갖고 있을 만한 분야를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마침 또 그 팬미팅에서 마사오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희한한. 모든 게 우연의 일치네요. 기가 막히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알 수가 없네요 정말. 그래서 티켓도는 얼마인데. 티켓도가 이구라ですか? 네. 이구라 됐을까? 네. 이구라. 얼마. 그렇죠. 얼마. 5급에 2회 출제되었습니다. 이구라. 얼마. 자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몇 개. 혹은 몇 살. 이구두. 누구. 나레. 누군가. 나레까. 아무도. 누구도. 나레모. 누구에게도. 나레니모. 언제. 이츠. 얼마. 이구라. 요거는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의문사니까 꼭 외워두시기로 하고요. 아니 무슨 12월 12일 12월 13일 양일간 참 티켓도가 얼마라고? 대답을 안 했어 호랑이인가. 호랑이가 얘기를 안 했어? 8만원. 8만원. 네. 8만원인데. 8만원 데스. 좀 비싸네. 네. 그러게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야. 저희가 참. 아브나잉 이용구에서 지금까지 많은 광고가 있었지만. AV 패밋팅 광고가 정말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진짜? 광고가 들어왔어? 아. 뭐. 왜왜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광고를 붙였어?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왜왜왜왜. 말을 못해. 그러게요. 다음에는 광고 붙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다 모른 상태에서 이걸 하신 거군요. 그래야지 내가 광고를 하지. 아.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히스토리가 나온 거니까.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로만 도배를 했지 신봉사가 쓸데없이 왜 나왔겠어 1분 1초가 아까운데 다음부터는 제가 광고가 들어오면 마사원님께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8만원이라고 하니 신데렐라가 극값 풍돈 그거는 달러빛을 내서라도 요새 신용대출이 좋잖아요 한 달 무이자 쓸데없이 대출 간 걸 해 들어오지도 않은 걸 해 300만원까지 한 달 무이자 그러면 100만원 대출을 받아서 16만원은 매구리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84만원은 안 쓰고 납두고 그리고 나머지 20일 동안 알바를 해서 16만원을 벌어 그래갖고 합치면 또 100만원이 되지 한 달 무이자로 갚아 그러면 이제 제3 대부업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넌 이제 신용이 시궁창이다 정말 쓰레기다 그건 하지만 내 할 바는 아니지 그래서 신데렐라 요새 한 달 무이자 대출도 있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이군 정말 저렴한 가격이군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합니다 신데렐라 여사께서 그럼 마사원님을 보겠네요 가면은 저 친구 마음에 드네 무엇보다도 우리 신데렐라 여사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필생의 의문을 풀었잖아요 나이 50에 득도를 하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현재 마동탁씨 가지고 뭐하고 있는지 저는 잘 살아요 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면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알겠습니다 신데렐라는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호랑이군과 다음을 기약하기로 뭔가 좀 둘이 통했어요 통했어요? 썸타는 분위기예요 호랑이랑요? 몸이 좋잖아 몸이 좋긴 할 건데 거칠잖아 만지면 울퉁불퉁하고 딴딴하고 호랑이랑 호랑이가 컴온 그래서 이제 50이어도 우리 신데렐라 여사가 소녀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스 세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헤어지고 공연도 이제 티저 공연도 끝나고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스토리가 매번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매번 이런 식이에요? 오늘 배운 거 정리 방금 해드렸죠? 이쿠츠 다레 다레까 다레니모 다레모 이쿠라 이츠 뭐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대충 다레를 좀 더 높임말로 해서 도났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도났다 높임말 그렇죠 와 오늘 우리 니린이들 진짜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요 이게 뭐 방송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면 오늘 방송 포함해서 N5에 나오는 음운사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음운사는 두세 번에 걸쳐서 하면 싹 정리가 되죠 네 음운사 음운사 하지 마시고요 아 예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시대가 지금 오는 시대인데 그렇죠 음운사는 꼭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운사는 이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탈탈 털어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니린이 여러분들은 큰 걸 하나 뵀죠 네 샤바샤바 아이셔 1985년이 왜 나왔는지 유래를 정확히 알게 됐고요 음운사 몇 가지들을 알게 됐고 네 무엇보다도 호요율은 이상한 아이다 그래 그건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승복을 못하는 네 설복을 못하는 극렬 그러니까요 탈레반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 네 케이사츠와 코방 그렇죠 오아마리상 네 오아마리 오아마리가 아니라 오아마리상 그 차이점 살펴봤죠 네 그래서 꽃나간지 호요요의 일기 그리고 이런님이 네 음운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희들에게는 버거운 하루였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니린이 여러분들 간바레 나도 우아마리상 그래서 어이터 우리가 estg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